누가 왔네? 누가 왔어? 누구 왔어? 포박샷 뭐야? 포박샷 뭐야? 포박샷 뭐야? 응? 왜? 뭘 왜 이렇게 빵 터지셨지? 뭐야 왜 이렇게 근육맨이야? 뭐야? 잠시만요. 와! 뭐지? 안녕하세요. 누구, 누구? 안녕하세요. 저분이 누구시죠? 민소매? 어머어머어머. 먼지로 와. 먼지로? 어머어머. 팔뚝 봐. 와, 몸이. 포박샷 보세요. 미스터 루틴. 우와. 팔뚝 좀 봐. 종국이 형님은 아니시겠죠? 미스터 루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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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진짜. 오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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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죄송해요. 근육을 가진 분을. 본적이에요. 이렇게 평소에 잘 못 본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보기가 쉽지가 않죠. 오, 인일이야. 여기, 여기 일단 좀. 네, 여기. 내려놔주세요. 이야. 하하. 아, 좀 앉으세요. 팔이 터지실 것 같네요. 장난 아닌데. 가보실 때 오신 줄 알았네. 일단, 아, 오시느라 힘드셨는데 이거라도 좀. 드시겠어요? 네. 우와. 아, 좀 앉으세요. 좀 앉으세요. 놀랬어요. 하하하하. 이게 뭐지, 근데?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뭐야? 볼까요? 이게 뭐야? 아, 정기구독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브래드피티엠 진캐리 정리의 구독자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뭐예요? 추구가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멋지세요. 엄청. 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직도 생생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데드피티엔 짐캐리. 정기구독 사용설명서. 정기구독 규칙. 외부로의 정기구독 진행상황 유출을 절대로 허용합니다. 금식을 금합니다. 분량 요정이 되고 싶다면 트레이너와 크루의 플랜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모두 숙지했다면 전방을 향해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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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빠지게 소리내어 웃어주세요. 전방.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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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이거? 또 뭐야? todo. 운동기구가 아니네요. 저 문어는 뭐지..? 뭉친 근육을 저에게 맡겨주세요. 마사지골. 요건 마스크. 쉐이키 쉐이키 soort 거 아니에요? 내 몸에 수분 충전. 우리한테 다 필요한 거라는 거지? 응.